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의의장 임만대입니다. 오늘 이 날씨도 좋고 굉장히 아름다운 장찬리에서 이렇게 멋진 공연이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무척 행복하고 즐거운 이런 날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재능 베풀어 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이런 공연의 기회가 좀 더 많이 갔고 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우리 옥천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인사드렸던 군수님과 더불어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옥천군민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옥천이 되도록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백신도 접종하는 만큼 멀지 않아 마스크도 받는 그런 희망의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또 댁에 계신 가족 모두 행복한 그런 나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박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presiden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